형님 어 뭐야 앞으로 사귈 연예인 남자 앞으로 사귈 연예인 남자 헤이 보이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 하하 기은정권 미상인소 하하 기은정권 미상인소 아 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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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진짜 좋다 지수야 지수야 좋아 좋아하는 속담 3가지 아 누가 flour 저녁밭해 YES YES WOW 좋아 좋아 나중에 나오네 나올까 나오다 마음에 Ba 아 진짜 잘했다 아 진짜 잘했어 제니야 복수해 리사나와 리사나와 야 여기서 리사 이기면 끝이야 그래 끝이야 그냥 야 여기서 리사 이기면 끝이야 그래 끝이야 그냥 언니가 게임을 하면은 무조건 이겨요 막 기다가도 이겨요 아 진짜 블랙핑크에 송송이 있어요 혹시? 여기 여기 아 있다 여기 블랙핑크 멤버로서 2만 3가지 블랙핑크 멤버로서 2만 3가지 어 아 아 아 아 얘기해야지 아 리사 착해서 그래 착해서 리사야 너무 착하다 리사야 한 번에 가 리사야 한 번에 가 리사야 한 번에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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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을 후회하는 3가지! 결혼을 후회하는 3가지! 정말 짜증나군! 어우 나 미치워 야 너 처음부터 이런 질문한다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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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처음부터 이런 질문 아 형수님 아 진짜 아 정말 이게 뽑으면 돼요 야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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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사라지 사라지 안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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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와! 와!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싶은 여자 연예인 3명 여자 연예인 3명 신지 신지 어 선지연 야! 야! 이걸 왜 그래 아무런 부른들 그래 왜 이런거야 당황해 왜 갑자기 신지가 나오지? 야! 신지 야! 신지 한잔 신지 어디꺼 같니? 한방에 보내 한방에 보내 한방에 보내 한방에 보내 이거만 딱 아 이게 나아가 어떻게 하나 아깐 이거였고 이거였으면 이거 뽑자 이거였으면 이거 뽑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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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수학공식 세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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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